친구들, 들떠서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지는 마 내 친구가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겠어 그래도 너무 엄살부리지는 마 아직 제대로 재미조차 못 봤으니까 하여 매콤한 연기 때문에 보통은 별로 안 느껴질 텐데 왕씨, 이 친구 참말로 겁 많아 그러게 말이야 아직 1347% 정도밖에 못 봤는디 뭐요? 가만 보자 푸른 성님이 어느 정도로 푸를 떠더라고 했지? 친구라도 약속을 얻긴 셀마의 죄는 중하니 11111111111111111 이런 포정도로 해둘까? 알았으나, 막혀구란께요 어메, 미씨 이 친구야, 들은대로 탁 쳐나가면 어째? 아따, 마크 기 터지겄네 기약 먹을 거 아니요 맞아, 많이 남았을 게 걱정하지 말더라고 우리 친구들 입이 몇 갠니? 내가 잘 떠봐야 식었다 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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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마 그런 표정 짓지마 알고 있었잖아, 우리가 했던 거래를 푸른 성님 이 친구 할 말 있나 본니? 제발 풀어유? 응, 풀어줘 그 새키야! 푸른 잔향 이 미친 새키 미친 새키 그 새키 미친 새키 그 새키 지보장이 나를 죽이면 남부 일과와 협회 본부랑 물러니까 하나에서도 가만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니까! 제발!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친구들? 길 골목이란께요! 그 시기 23구였는가? 엄마! 이 성님은 지금 밤이란 것도 알람가문에 아이고, 당연히 모르지? 너는 단디 가려놨는디! 그러지, 그러지! 지, 지금야! 뒷골목의 밤이란 거야? 맞아! 그러니까 니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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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에서 사라지는 거지 이 녀석! 반성합니다! 호론석님! 뭐지요? 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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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르갈리아님! 아, 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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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눈물 날아 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.. 정말 나한테 사과한다고 네가 죽지 않을 리가 없잖아 아, 자! 아흥! 아흥! 제발 울어요잉! 그렇게 울상 듣지 말아요! 서로 웃고 살아야지요! 쌩님! 이 다음은 어찌할까? 처리가 끝나는 대로 도서관으로 가죠 초대장은 여기 놔두고 갈 테니 셀마는 잘 부탁할게 걱정하지 말라오! 조심히 가세요잉! 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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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!